비스 내친소 특집입니다.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이 예뻐졌네요. 오빠도 예뻐졌어. 분명히 어제 보고 오늘 봐도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. 사랑하는 거예요. 박소연이 고백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100%다. 100%다. 네, 좋아합니다, 사실. 이게... 조선성 씨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서연 씨나 진세연 씨 다 그럴 수 있어요? 여자친구 싫다 그러면 끝내야죠. 내가 나이만 좀 어렸으면 금방 넘어갔을 텐데. 그럼 넘어와요. 영화 토탈리콜 있어요. 알아요. 화성 밖으로 나갔을 때 없던 감정도 생기게 돼 있거든요. 그럼 그 반대일 수도 있죠. 머리 한번 털어주고. 하나, 둘, 둘. 이걸 계속... 헬럼! 왜 이 척소야? 에이!